안녕하세요 제이장입니다. 오늘은 칭찬할 때 쓰는 표현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배우실 첫 번째 표현 You light up the room. 너는 주위를 밝게 해. 너는 이 방을 환하게 밝혀. 이런 뜻인데 극찬이죠. 누군가가 그룹에 오기만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자꾸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You light up the room. 너는 이 방을 환하게 밝힌다. 이런 칭찬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공간이 꼭 4개의 벽이 있고 천장이 있는 방일 때만 쓰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너는 분위기 메이커야. 너만 오면 분위기가 좋아져. 이런 뜻으로 You light up the room. You light up the room. 다음 표현은요. 100점 만점에 너는 200점이야. 이런 표현인데요. 영어로 100점 할 때 100, 200 하면 200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1부터 10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시작해요. On a scale of 1 to 10. Scale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범위, 등극, 아니면 저울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표현에서는 이 의미 중 어떤 거를 갖다 넣어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의 등급에서, 1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 아니면 1부터 10까지 있는 저울에서 이런 의미. 다 괜찮죠? On a scale of 1 to 10. 1부터 10까지의 등급에서 You are an 11. 너는 11점이야.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너는 200점이야. 너는 최고보다 더 최고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표현은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아, 너는 마음이 참 예쁘다. 너는 마음이 참 예쁘다. 라고 하실 때 뭐 pretty 이런 단어가 들어가진 않고 You are beautiful on the inside. 그러니까 inside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You are beautiful on the inside. 근데 그런 칭찬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야, 나 외모는 별로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너는 외모만큼 마음도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참 완성도가 높은 칭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You are as beautiful on the inside as you are on the outside. 표현이 좀 길기는 하지만 You are as beautiful on the inside as you are on the outside. 그러니까 너는 겉만큼 속도 예쁘다. 둘 다 예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너는 마음이 예쁘다. 요거 보다는 너는 외모만큼 마음도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듣는 사람이 기분 더 더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표현은요. 친구가 나 살 빼려고 혹은 뭐 나 좀 성형 몇 군데 좀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그래 그러렴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너 지금도 너무 예뻐. 아 너 지금도 너무 멋있어. 요렇게 반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You look great as it is. as it is. as it is 라고 하면 지금 상태 그대로 라는 뜻이죠. You look great as it is. 너는 지금 상태 그대로도 너무 최고야. 이런 칭찬이 되겠습니다. You look great as it is. 여기에서 great 이라는 단어는 다른 긍정적인 단어들로 바꿔가면서 응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You look great as it is. great 대신에 뭐 beautiful 혹은 wonderful, fantastic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 있죠. You look fantastic as it is.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도 너무 fantastic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로서 요런 표현도 하나 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like you just the way you are. 나는 너 있는 상태 그대로 너무 좋아. 이런 의미겠죠. 뭐 like라는 단어도 조금 더 세게 나는 너를 있는 상태 그대로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면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노래 가사도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요런 것들이 들어간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하면 너무 뭐야 이런 느낌이고 친구나 아니면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부장님이랑 딱 마주쳤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어머 오늘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얼굴에서 광 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You are glowing. Glowing은 반짝반짝 빛나다. 이런 뜻이죠. You are glowing today. 요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혹은 정말 어떤 사람들 갑자기 뭐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던지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You are glowing today.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빛이 나네요. 오늘 얼굴이 반짝반짝 하네요. 이런 뜻이에요. 외모, 재력, 유머 감각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넌 다 가졌네. 완벽하네. 안 가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You've got the whole package. whole package. 라는 것은 완성된 package.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이런 뜻으로서 You've got the whole package. 칭찬을 많이 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아주 유용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칭찬 표현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나요. See you soon.